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전도자가 누려야 할 말씀의 흐름 전도자가 누려야 할 말씀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신앙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판서를 쓰고 보니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됐던 국민대임 대표 이준석 대표의 필체랑 제 필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굉장히 못 쓰네요. 참 오랜만에 판서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 못 쓰는데 연습을 해야 되나? 그래도 알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42절, 46절과 4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누려야 할 말씀의 흐름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또 반은 또 대교구는 참석, 나머지는 온라인이긴 하지만 예원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 또 조장들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앞에 설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이제 살짝 긴장이 되는 거죠. 진짜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구 안에 있는 교구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 조장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마지막 타자입니다. 8개 대교 다 돌고 제가 마지막 승번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답이 내려졌느냐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앞선 목사님들, 일곱 번의 목사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말씀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그거 일곱 번의 말씀 다시 들으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늘 하던 대로 당연한 말 하고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 당연한 말 하고 그냥 당연한 말 당연하게 하고 우리가 많이 듣던 말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말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잔잔하게 포럼하고 정리해드리고 그게 또 제가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점검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자 조장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랩런트 사역할 때는 소년부 맡으면 소년부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등부 맡으면 고등부 아이들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청년 사역할 땐 청년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구 사역을 하니까 사역자 조장이 중요하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제가 지역장, 사역자 조장이 몇 분이나 되는지 어제 한 번 세봤어요. 청직책자를 펴놓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셌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중복도 있고 지역장인데 사역자도 하시고 지역장인데 조장도 하시고 다 세고 중복을 빼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625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에 김용길 목사님께서 특강하실 때는 617명이라 하셨는데 제가 세 보니까 625명이에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린 적 한 620명 된다고 합시다. 620명이라고 할 때 우리 예원교회에서 작년 성도를 몇 명 정도 잡느냐 제적이 약 한 4,900명, 5,0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 있겠죠. 세 가족들 있겠죠. 성도와 세 가족을 다 합치면 약 6,000에서 많이 잡으면 7,000명 될까요? 됩니다. 이 정도 되죠. 그럼 뭡니까? 말 그대로 10% 정도가 사역자이고 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런데 그 10%인 사역자와 조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비 목사님 저번에 특강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역자와 조장이 예원교회의 혈이라는 거예요. 왜 혈입니까? 왜 중요합니까? 모든 목사님들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사역자와 조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말하니 이 중요하다라는 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순전히 제 관점, 제 입장에서 제가 랩런트 기관 사역도 해봤지 않습니까? 약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하면 기관에는 누가 계시냐 부서에 가면 교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죠. 교사 사역자들이 계신데 그 부서에 있는 사역자들은 웬만해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고 예배에 마치면 교사 교육이란 걸 하고 사역자 모임이란 걸 꼭 해요. 그러면 꼭 참여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필참입니다, 거의. 필참 안 하면 교사를 거의 못해요. 내년에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 얼굴을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만 보냐? 매주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더하면 주중에 한 번씩은 더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더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제가 어떤 훈련을 시키기에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또 부서에 대한 그림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주 만난다라는 것.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사역자들을 제외해 놓고요. 랩너트 부서에는 랩너트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평신도, 성도님들 계시죠? 그 아이들이요. 웬만해선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150명, 200명 되는 아이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교사가 모르는 부분을 제가 알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들과 또 따로 소통을 하니까 저와 또 코드가 맞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 이 아이들의 고민을 교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도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혹 교사들이 아니 목사님, 어쩌면 담당 교사인 저보다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라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더 접근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부서 사역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구를 좀 해보니 교구는 좀 다르더라고요. 교구는 뭐냐면 진짜 지역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강남강북대교구에 대략 한 지금 한 720분 정도 계십니다. 제적으로요. 720분을 제가 한 분 한 분 한 분 전노선임을 통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사역자를 통하지 않고 조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알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지역에 있는 사역자와 조장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다라기보다는 사역자와 조장을 통해서 영향력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사와 다른 건 저와 여러분이 저와 대교구장 목사와 지역의 사역자와 조장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매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매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씩 목요사역자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포럼을 나누기도 하고 마치고 나면 포럼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요원하지가 않아요.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사역자 조장 훈련이 필참입니까? 필참입니까? 필참 아니셨죠? 네. 필참이었어요? 아, 필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필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군요. 네, 그럼 다른 말로 어쨌든 오고 싶으면 와도 되고 혹시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기하죠. 참여해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적이지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사역자와 조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지역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교회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지역과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이 교회의 흐름을 개인화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인도를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이 흐름을 개인화해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죠. 그러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그렇다면 약 600명이나 되는 예원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이 전체에 약 10% 되어지는 작년에 10%가 되어지는 우리 사역자와 조장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지난번 강단 말씀처럼 진짜 말씀이 개인화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으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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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 상태가 돼서 현장의 성도를 만나고 현장의 성도들에 영향을 입힌다? 그 사람을 나처럼 인도받게 하고 교회의 흐름을 정확히 타게 하고 말씀에 개인화 되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하는 사역을 한다면 진짜 이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전 진짜로 말씀처럼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들썩거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역자와 조장 한 사람이 인도받고 흐름을 타고 개인화 되어지는 만큼 현장에 영향을 줍니다 저 목사나 물론 전사님들 열심히 사역을 다니고 뛰시지만 사역자와 조장이 얼마나 인도받고 흐름을 타고 개인화가 되어지느냐 사실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뭘 가지셔야 되느냐 진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붙잡고 올바르게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원교회에 6천명이나 되는 장년이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명과 미션과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질문하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죠 학창시절에 질문한다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저까지만 하더라도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대학교 가도 질문 안 했습니다 신학교 가도 질문할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질문하면 50분 수업에 끝내셔야 되는데 신우씨가 5분씩 물고 들어가시면 진짜 너무 짜증나죠 질문이란 걸 안 합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서도 학생과 교사에게 질문을 안 했던 것처럼 또 성도가 목사에게 질문도 잘 안 하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질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학생에게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 준비를 하지만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안 해주면 그냥 이거 그냥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더 알지 못하게 되죠 어떤 하나에 대해서 또 뭐냐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더 내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 걸로 정리가 됐으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흥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시간 때우기가 되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육자와 조장들은 나의 사명과 미션과 정체성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왜 질문해야 됩니까?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목요일날 이렇게 10시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온다 앞뒤로 한 시간씩 더 쓰셔야 되잖아요 총 3시간, 4시간 쓰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지금 앞에 앉아있는다 시간을 내가 지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많은 할 거 있는 것 가운데 딱 대놓고 앉아있다면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또 모임이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대교부 모임도 있고 교구부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사적 모임도 있고 여러가지 모임들 속에 많은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이 있다면 왜 사역자로 모이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질문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 오늘 사역자로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항상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임을 모이고 내일 동일한 구성원으로 또 모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의 뜻과 내일의 뜻은 다르시기 때문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처럼 보이고 매번 반복되는 날이라 생각해도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말씀을 여러분이 질문할 때 발견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느냐 질문할 때 미션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미션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미션이 발견되어진 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뭘 질문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또 내 생각으로 바라봐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생각으로 미션을 발견해요 내 생각으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붙잡고 내 생각대로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리새처럼 사두개인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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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정체성을 보고 뭐라 하느냐 영적 정체성을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영적 정체성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와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건 완전 다른 말이에요 또 뭐냐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나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라는 거죠 또 뭘 질문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도 내 생각 가지고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은 붙잡았는데 구하는 건 내 뜻대로 구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구하니 응답은 받지만 중요한 응답은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응답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구하면 응답은 받지만 어떤 큰 응답은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또 뭡니까 무엇을 질문할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이제 뭐 가지고 하냐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체질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 다 해놓고 현장 가서 내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냐 내 것으로는 세상을 영원히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뭐로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으로여야 세상을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야 뭐하냐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전도운동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생명운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올바른 집중을 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올바른 응답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자가 누려야 할 말씀의 흐름이란 제목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흐름이 무엇이냐 많이 들으셨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7대 흐름입니다 7대 흐름 말씀엔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 지금 여기에 주시는 응답 이 날에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느냐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사역자와 조정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나머지 90%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화 되어줘야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흐름 속에 있는지 흐름 밖에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을 타면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흐름을 타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편해요 그리고 막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IT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게 지금 시대의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 이 메인스트림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 말로 돈을 벌어요 이 메인스트림을 본 사람은 돈을 법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메인스트림에 타지 않고 역행하는 사람들은 돈과는 좀 거리가 멀죠 자기 좋아하는 건 하지만 지금 메인스트림이 IT 혁명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가총의 순위 1위가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워낙 기업이 크고 잘하고 있다 보니까 2위가 SK하이닉스예요 3위와 4위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계속해서 연중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어요 이 말은 돈이 거기로 몰린다라는 거죠 카카오만 하더라도 2020년 3월에 주가가 1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연중에 50만원 정도를 찍고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50만원짜리를 5분의 1로 나눴다라는 거죠 지금 또 얼마냐 15만원인가 14만원인가 거기서 50%가 또 올랐다라는 거예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0% 오르고 500% 오른고 5분의 1 나눠서 50% 또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메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이 근데 이 흐름을 거슬러 보고 뭐라 하냐 역행한다라고 하죠 흐름을 역행한다 역행한다고 하는데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마어마한 예산과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역행할 수 있어요 흐름을 거슬러 간다고 합시다 굉장히 불편해요 거스르고 굉장히 많은 힘이 생깁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요새 역주행한다라는 거 있죠 최근에 역주행했던 곡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란 곡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롤린 차마 성스러운 성전에서 롤린을 부를 수는 없고 롤린 근데 이게 3년 전, 4년 전에 발매한 곡이었는데 우견치 않게 주목이 돼서 확 떠서 1위하고 이 그룹이 해체하려고 하다가 다시 정상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7월 달에 정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확 떴으니까 그 그룹의 한 명이 연예인 인지도 호감도 1위에 올라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시대의 흐름 어떤 소비자의 흐름 대중의 흐름과 딱 맞아 떨어져야 역주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역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사미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신분과 권세 이게 첫 번째이자 시작이자 모든 것입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의 신분과 권세가 굉장한 배경이 있다라는 걸 알고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는 게 흐름의 시작이에요 흐름의 시작이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을 알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흐름을 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거 타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흐름 타 보셨잖아요 캐러비안 베이 같은데 유수풀 가면 딱 가면 그냥 따라가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시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삶 저주를 해결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개개인마다 세밀하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새롭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성사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누군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코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주 목사님의 그 강력 넘친 포럼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아다 주목하신다 전 우주에서 60억 인구에서 대한민국 이 땅에서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특별히 누구? 성사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성사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신다 주목하신다 그게 나의 신분 권세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청문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날의 배경이 지금과 죽어서 누리게 되어지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같이 있는 증인으로 살아게 되는 것 이게 흐름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을 누리는 가운데 이 배경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현장에 가면 많은 문제와 사건을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열 가지 비밀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뭐라 하십니까 독립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자립할 수 있다 이게 열 가지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이 시작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뭡니까 보이는 사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을 바라보겠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 사실을 보니 뭐가 보이니까 역발상이에요 지금까지 갖춰진 나의 예트를 깨고 하나님의 세트를 갖추겠다 역발상 그 다음에 뭡니까 시너지 하나님의 세트를 갖추었으니 이제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다 살아나는 시너지 그러는데 위기가 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경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가면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된다 무경쟁 재창조 그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때 아무도 마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로 쓰느냐 이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노바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현장에 가서 모든 걸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구하는 거죠 이 10가지 비밀입니다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노바디 서밋 노바디 절대 계획 이게 발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내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10가지 신앙 발판 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인 구원 받은 나 하나님의 계획 현장이 선교지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인생은 시안부 인생이다 그럼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이 발판 위에 내가 서는 겁니다 이 발판을 붙잡는 거예요 이 발판을 붙잡아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붙잡아야 그래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주관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다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심판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믿음과 내 기도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뭐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가지 확신 이게 뭐냐면 이게 열쇠예요 다섯 가지 확신 이게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열쇠란 말이 뭔가요?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로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만남이 있습니까? 이걸로 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문이 있습니까? 전대문이나 사역의 문이 있습니까? 이걸로 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이걸로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뭘 여는 거냐? 가는 곳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로 모든 문제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에게 죄와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자의 확신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끝끝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이게 열쇠라는 겁니다 열쇠라는 말은 다른 열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열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다른 걸로 열려고 하다가 안 열리네 속지 마시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시라는 거죠 그럼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홉 가지 흐름 위와 아래와 옆 높이와 깊이와 넓이 과거와 현장와 미래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열쇠를 붙잡고 이 근거 위에 서고 몇 가지 비밀을 누리고 내게 주신 신분과 건설을 누리는 거예요 이 흐름 바꿔야 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 중요한 것이 보여집니다 138의 언약 속에서 드디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모든 것이 교회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모형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강단으로 연결되어지고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예배에서 누려지게 되고 이때 뭐가 오느냐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흐름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그런가 싶고 들을 때마다 어렵고 들을 때마다 복잡하고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렵고 복잡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작 흐름에 딱 들었으면 그 다음 번은 쭉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뭐 누리는 거냐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오늘을 이번 주 말씀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 최고로 누리는 키가 뭐냐면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신문과 권세 이걸 지금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호자의 모형된 교회에서 24, 25, 0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까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거 누리시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가늠가 간단합니다 가늠가 간단합니다 한 개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누리면 돼요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하면 돼요 제가 제 딸 아이를 많이 예를 들어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걸 그냥 순수하게 의지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등원하는 아이를 맞이하려고 이제 1층에서 기다리는데 어린이집 차가 딱 내려서 이 아이가 딱 내리고 차 인사에서 보내고 저를 딱 보자마자 한 첫 번째 마디 아빠 편의점 가자 카드도 안 들고 나왔어요 핸드폰만 들고 나왔습니다 돈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빠 카드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안 된대요 가야 된대요 편의점을 가야 된답니다 어떡합니까? 데려갔죠 방법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데려갔죠 데려갈 때 이 아이는 절대 자기 두 발로 땅을 밟지 않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세 발자국 이상 가지를 않아요 아빠 편의점 가자 그래 가자 그 다음엔 아빠 안아줘 제가 이 15키로 되는 아이를 한 팔로 안고 가는 거죠 가면 가만히 안겨만 있습니까 난리 치고 막 뒤로 넘어지려고 넘어가려고 하고 어깨로 타고 올라가 팔이 진짜 끊어지려고 그래요 이 끊어지는 거 좀 견뎌보려고 집에서 나름대로 푸시업도 합니다 안 돼요 그걸로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초등학교 때까지 안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아가지고 제가 피아리즘으로 모셔다 드렸잖아요 피아리즘에 들어간 순간 이 아이는 자기 세상이 막 왔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거예요 아빠 뭐 사줄까? 아빠는 허쉬 초콜릿 먹어 엄마는 단 거 필요하니까 페르르 로시아 사줄게 나는 할머니랑 나눠 먹으려고 뭐 뭐 과자 오징어 땅콩 살게 지가 삽니까? 지가 돈 내요? 제가 돈 냅니다 자기가 생색 다 내고 자기가 다 고르고 이거 아빠 사줄게 이거 엄마 사줄 거야 이거 할머니랑 먹을 거야 들고 가서 계산대 올려놓고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 계산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그 모든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사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교주고 생색한 애가 다 내고 자녀가 신분 가진 자녀가 권세 가진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거 누리세요 오늘부터 지금 최고로 누리는 이것이 이거 누른 겁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진짜 날마다 킵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누릴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이 배경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진짜 집중해 보고 묵상해 보고 확인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매일마다 진짜 사실적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고백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흐름 타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자 흐름을 탔다면 이제 뭐하는 거냐 이제 개인화예요 이 흐름을 개인화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제요 내 것으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인생에다가 편집하라는 거예요 편집이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서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편집숍 아시죠 편집숍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의 매장들이 다 있죠 근데 한 개인이 다양한 브랜드를 다 매입하는 겁니다 누구에 맞게 내 의도와 내 취향에 맞게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알아보고 고르고 찾아내가지고 내 매장에 진열해 놓은 걸 보고 편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목사님 누굴 예를 들었냐면 정약용 이분이 생전에 500권의 책을 썼답니다 한 권도 쓰기도 힘들텐데 근데 이 500권이 분야가 다 다양해요 어떤 책은 행정에 대해서 어떤 책은 법에 대해서 어떤 책은 지리에 대해서 어떤 책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책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책은 예법에 대해서 어떤 책은 의학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목민심서라는 건데 이거는 당시에 행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목민심서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다양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찾아 모으고 수집해가지고요 이거를 정리해 내는 거예요 이게 책을 편집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통학하나 제가 여러 차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코디네이션 하더라고요 코디네이션 우리나라 말로 뭐하냐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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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병원 코디네이터는 뭐하냐면 다양한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제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병원의 코디네이터 또 뭡니까 방송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세트를 꾸미기도 하고 소품을 갖고 와서 또는 어떠한 연예인에 맞도록 그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걸 보고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편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66권에 나와있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는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어마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듣는 강달의 말씀 매주 매주 그 한 주간에 듣는 많은 말씀들 훈련의 말씀들 그것만 짜져도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담아내는 내 인생에 담는 인생 편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고 요셉을 예를 들어서 뭐라 하셨냐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세계보구마가 편집되어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편집되어 담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삼시나라보구마가 요셉의 인생에 편집되어 담겨진 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내 앞에 절하고 열한 볕단이 내 앞에 절하는 거였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보구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편집되어 담겨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집되어 담겨져 가니 가는 곳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편집 쉽게 말해 뭐가 편집되어 되어졌냐 말씀들이 7대 여정의 흐름이 나의 삶 속에 편집되어 져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으로 편집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편집이라는 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저는 저 나름대로 저 개인에게 제가 때때로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상황 앞에서 또는 매일마다 고백하는 인생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대략 세 분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처음엔 한 가지였다가 몇 년 전에 한 세 가지였다가 또 몇 년 전에 두 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는데 그렇게 성경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편집되어 내 것으로 붙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편집 이렇게 편집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뭘 하느냐면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각인되면 나머지는 응답만 받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편집되었다면 이제 건물을 설계하듯이 설계해 가라고 하셨어요 편집된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이제 꺼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편집된 것 각인된 것이 이제 뭐하는 거냐면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재창조되는 것이 편집이라면 이 편집된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을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는 그런 편집된 교본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공 이런 방식 이런 재료 이런 것들 편집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설계 방식을 택해야 될까 어떤 시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올려야 될까 어떤 재료를 써야 될까 실제로 내게 필요한 걸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설계라는 거예요 내게 편집된 걸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는 것 현장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유목사님은 모르는 어떤 일을 드시냐면 자 세계보금화 유목사님의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어떻게 합니까 민족 살릴 40만 제자 전 세계에 살릴 1천만 요원 이게 설계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시급하게 뭘 해야 되느냐 설계라는 거죠 자 이제 설계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디자인 디자인하는 거예요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해 나가는 거죠 현장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설계를 하고 나니 그러면 뭐라는 거냐 오집 유일성 재창조 요새 비어 세계보금화가 편집돼서 간이 보디바레 집에 감옥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겠죠 뭘 해야 될까 고민해서 나온 게 뭐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오직을 누렸던 거예요 오직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왕 앞에 서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 현장에 필요한 거 왕에게 필요한 거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고백을 요셉이 현장에 필요하게 맞게 계속 해 나가는 거죠 편집되고 설계된 것이 현장에 맞도록 응답받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체질 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 이 세 가지를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랩런트 대회 8월 달에 진행 랩런트 대회 때 랩런트들께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점검되고 내가 확인되어져야 성도들에게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실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죠 처음 들었죠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면서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이 편집 계속 인생 편집 그 뭐야 편집이 나는 영상 편집만 알고 있는데 편집 편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설계도 있대요 설계 디자인도 있대요 이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보시구나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 속에서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된 거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세요 계속 말씀하신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나에게 구체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따라 말씀드리면 나에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 나의 상황 나의 현장 나의 시간표 나의 만남 나의 가정 나의 오늘 나의 미래에 맞게 점점점점 세밀하게 구체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의 이 흐름과 이 개인화 되어지는 이것이 나에게 점점점 구체화 되고 나한테 최적화 되어지고 계속 새로운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의 강단입니다 흐름과 이 편집 설계 각인뿌리 체질 개인화 되어진 것을 교회 강단을 통해 계속 구체화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최적화해 나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동일한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양성으로 교회 강단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걸 구체화해 나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뭘 보시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강단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점점점 나에게 구체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강단입니다 흐름을 타시고 이 흐름을 나에게 개인화 하시고 이 개인화 된 걸 어떻게 계속 구체화해 나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하실 것이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뭘 확인하고 붙잡으려고 하냐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 근본적인 부분 영적인 근본 이번 주 말씀하시면 십자가 부활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확인하고 계속 이 근본 이걸 또 고백하고 계속 확인하고 고백하고 주일 금요기도회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금요기도회에는 예로부터 제자 사역자 사명자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보다는요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현장적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강해요 강하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직접적으로 막 목사님 얘기하시죠 표현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 금요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받았고 응답받았고 방향을 설정했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중요한 시점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리고 간 적들이 있었습니다 출제예비 때는 이 부분을 확인했고 금요일 때는 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뭘 확인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영어로 제자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가 갖춰야 할 규모와 그릇에 대해서 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이 근본을 계속 누리고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힘을 얻는다면 금요기도회 때는 계속 제자된 나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가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변질되지는 않는지 내 속에 기도원처럼 교만은 없는지 나 또한 애봇을 세워서 내 속에 있는 내 것 내 생각 내 뜻 내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죠 나의 규모와 그릇 제자의 수로서의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공예회가 또 뭐가 있습니까 수요와 새벽 수요예배 한 주의 중간에 있어서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새벽은요 매일 아침마다 월화수목금 그 아침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흐름을 이 속에서 구체화해 나가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언약 기도문 특별히 주일과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좀 다르다면 주일만이라도 뭐 누려야 될까요 이거요 성삼의 하나님 신문관 건세를 누리기 위해 나만의 언약 기도문으로 만드시고 이걸 매일마다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펴서 보시고 시시로 때때로 만난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계속 이거를 꺼내보고 꺼내보고 계속 나에게 이 흐름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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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점점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점점점점점 나에게 업데이트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세가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끝내야지 했는데 다른 목사님과 동일한 러닝타임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저라서 언제지? 그 신방을 갔더니 길다고 안 길어요 했죠 아 영접반 영접반 갔더니 영접반 갔더니 길다고 안 길어요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길었더라고요 자 그래요 네 영적 싸움 중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과 내 삶 속에 뭐가 보이냐 간극이 보이는 겁니다 갭이 느껴져요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 간극이 느껴집니다 이 흐름이 날개에서 너무나 멀어 보이고 이 흐름에 타는 게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간간히 들이면 다행이고요 금요, 수요, 새벽 꿈도 못 꿉니다 너무 현실이 급박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멀고 여러 가지 코로나의 뭐에 간극이 점점점점점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 이 간극과 갭을 여러분 마주하세요 마주하세요 직면하세요 인정하세요 간극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갭이 있음을 느끼세요 인정하세요 마주 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사도들이 뭐 말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했겠죠 근데 이게 이들에게는 간극인 거예요 왜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며 근데 왜 그리스도야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의 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해요 예수 믿으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갭이죠 간극입니다 그리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간극과 갭을 어떻게 매웁니까 기도로 매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부딪히고 간극을 담아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부딪히고 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구하고 계속 기도로 살아낼 때 말씀과 내 삶의 간극이 좁혀져 나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함께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설령 고백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라는 신분과 건세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담아내십시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붙잡아지고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도록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언역이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도록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점점 구체화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담겨져서 나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도 이 간과 갭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2, 3, 7, 5천 종족 24, 25 영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걸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오직과 집중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귀한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에 가장 중요한 600여 명의 사역자와 주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 가운데 일곱 가지 칠대의 흐름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이 흐름을 타고 갈 때에 이 말씀이 언약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설계되어지며 현장에 가장 정확하게 디자인되어져가는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과 내게 개인화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욱 구체화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간극이 느껴지고 갭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전도자가 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마땅히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길 원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자 소원한 살아는 모든 예원의 사역자와 주장들 머리위에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역과 가정과 모든 후대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